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~~ 땡큐~~ 오마이갓 나 러시아 분이 또 선물해줬어 뭐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그랬네 러시아 분이 또 선물해줬어 여러분 아 러시아어로 고마워가 뭐야 이럴 때 기분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아프리카TV인데 고마워 러시아어로 쳐볼게 아 고마워가 안나오네 땡큐~~ 씨바 씨바라고요? 아니 스파리 씨바 아니! 맞아요? 스파니 씨바 오 똑똑하시다 스파니 씨바 아 아니 근데 러시아어는 씨바가 많이 들어간다 아 스파시바 아 스파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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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발음 되게 좋지 않아? 스파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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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러시아어가 나랑 잘 맞네 나랑 잘 맞네 러시아어가 이거 읽어야지 스파시바 써놔야 되겠다 스파시바 그래서 나는 잘하는데 막 악플 뜨면은 그냥 고마워 스파시바 하면 되겠다 악플을 막 하면 스파시바 이렇게 하면 욕한거 아니잖아 좋아하시잖아 봐봐 스파시바 삶licht 아이구 상절 펜 Immune 그리고 우리 어쩔 수atoon 그리고